하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토익의 달인 토익인간, 인간토익 지성쌤입니다. 자 오늘 6월 2차 시험을 앞두고 예토 예언 특강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미리 풀어보신 분 잘했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보시면 더 좋기 때문에 안 풀어보신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영상을 보시고요. 아니면 뭐 귀찮다. 아유 귀찮게 무슨 또 문제를 푸냐. 그러신 분들은 그냥 영상을 쭉 보시되 중간중간에 멈춰서 문제를 먼저 풀고 해설 강의를 보는 식으로 강의를 보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다 맞췄다고 강의를 스킵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 왜냐하면 정답과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토익에 연관된 것들밖에 없을 테니까 토익인간, 인간토익 그런 것들을 모두 흡수하시고 그리고 이제 필기하는 거 솔직히 좀 귀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책상에 앉아서 각잡고 공부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허벅지를 긁으면서 이런 식으로써 가끔씩 졸다가 핸드폰 떨어뜨려서 얼굴에 강타 나오고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필기하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캡처는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캡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캡처된 것들을 따로 저장을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본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역시 좋은 오답 노트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꼭 완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토익 대박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자 10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The board of directors. 그 이사진들은 위호 빈칸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자 지금 동사 뒤에 여러분들.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자동사라는 거겠죠. 그죠? 지금 다음 주라는 것은 문장 끝에 시간표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부사거든요. 웬만해서 다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괄호 묶어서 정리하시고 빈칸은 목적을 취하지 않는 자동사겠구나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To approve the three-year strategic business plan이라는 것을 승인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For international activity를 위한 그런 사업적인 계획이 되는 거겠죠. 이번이 confite. 이건 약간 비밀을 털어놓다. 여러분들. 그 confidential. 이게 기밀의라는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confite. 같은 어근을 공유하는 동사로서 내 비밀을 털어놓다. 이런 느낌의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랑 좀 다릅니다. Confident. 얘는 내가 확신한다는 해석으로서 보통 비동사 뒤에서 대절 등을 받으면서 대절의 사실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 정도로 쓰는 거겠고 confidential은 기밀의 정도로 쓰는 겁니다. 비번 acquire. 얻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얻는 것인지 그 대상인 목적어가 필요하겠고요. This is a company. 이건 동행하다. 라는 거죠. 역시 누구를 동행하는 것인지 대상인 목적어가 필요하겠고요. 이번에는 convene. 이게 소집하다. 모이다. 이런 느낌의 동사입니다. 처음 보는 단어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는 아실 텐데 convention. convention. convention은 충분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convention을 못 들어봤다는 것은 이건 토익 공부를 떠나가지고 거의 뭐 은둔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라면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잖아요. convention center. 들어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convene이나 동사에서 파생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vention이라든지 conference.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convention은 이렇게 대규모로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큰 느낌의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convention은 center와 같이 큰 공간이 필요하겠고요. conference라는 것은 confer. 이게 상의하다, 논의하다. 이런 동사거든요. 그래서 conference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의하고 논의하는 회의 같은 것들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conference는 그냥 간단한 room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conference room, convention cent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convene이 소집하다기 때문에 소집하는 행사, convention. confer, 상의하다기 때문에 무언가를 상의, 논의하는 회의 같은 게 conferenc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집될 것입니다라는 D번, convene이 정답이 됐었던 문제가 되겠고요. 102번, the emergency equipment는 테스트가 됩니다. 이게 수동된 데 문장 성분이 끝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재죠. 이게 뭐 이리가 있어서 과거 동사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라는 동작을 하는 것인지, 받는 것인지가 구분되는 그 수동태라는 형태라는 것이지, 시제 자체는 현재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라는 것은 항상, 언제나, 늘 그렇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과 어울리는 부사가 있다면 그게 제일 먼저 정답의 근거가 되겠죠. 역시 4개 중에서 비번의 frequently라는 게 빈도 부사로서 빈번하게라는 거잖아. 그래서 빈번하게 자주 테스트가 됩니다라는 것은 현재 시제의 일반적인 사실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to ensure, 보증하기 위해서. 그것이 좋은 상태인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 lately라는 것은 최근에라는 것인데, 최근에 무언가가 완료된 동작을 강조하는 것으로써 얘는 현재완료, 현재완료 시제랑만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과거 동사까지는 어떻게든 비빌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시제, 최근에 한다, 현재라든지, 최근에 할 것이다, 미래라든지, 이렇게는 안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최근에 완료된 동작입니다. recently, 유산화품으로써 이런 부사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C번, truly? 정말 진정으로, 진정으로 테스트가 됩니다. 굉장히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해석입니다. relatively, 비교적이라는 것도 역시 이상하겠고요. 자, 103번, the new wave department store이라는 것은 빈칸이 농사했고, the entire city block까지가 목적어네요. in the heart of the commercial district. 그 상업지구의 중심부, 심장이기 때문에 중심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목적어, 전체의 city block이라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가 정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A번, occur. 그냥 자동사요. 발생하다. 네, 발생이 재발, 다시 되는 게 이제 재발하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역시 자동사의 계열이 되겠습니다. 자, resize라는 것도 역시 leave와 마찬가지로 살다, 거주하다라는 자동사입니다. 안 되겠고요. occupy라는 게 점유하다, 차지하다라는 타동사죠. 그래서 전체의 city block을 모두 차지합니다. 그 상업지구의 중심부에 위치가 되어 있는 그 block을 모두 차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remain도 자동사인데요. 그냥 주어가 남아있습니다라는 일형식의 자동사도 가능하겠고, 아니면 주어가 어떠인 채로 남아있다라는 이형식의 자동사도 가능한데요. 이게 이형식의 자동사일 때는 오른쪽에 명사를 취한다면 그 명사는 왼쪽에 있는 주어인 명사랑 동격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형식 동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비동사죠. 그래서 비동사 계열들 오른쪽에 명사보호는 왼쪽에 주어인 명사랑 같을 때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백화점이 전체 city block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격일 때 가능한 것인데 지금은 동격이 되지는 않는 거겠죠. 그러한 block을 점유한다, 차지한다, 사용한다라는 게 맞는 거지. 절대 같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형식 동사 복습할까요? 이형식 비비. 이형식 비비는 리스를 거절당해 기분이 심어로케요. 심어로케. 내 프로필은 통과가 안 되는구나. 프로필 통과가 돼야지만 리스가 승인되거든요, 여러분들. 리스, 차 타는 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다 신용상 심사가 통과됐기 때문에, 프로필이 통과됐기 때문에 리스를 타시는 겁니다. 저, 제 얘기 아니냐고요? 아, 전 차가 없습니다. 또 봐, 전 따릉이. 네,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써요. 월 2,500원. 전 따릉이. 이형식 동사 뭐가 있죠? be, become, 뭐뭐이다, 뭐뭐가 돼다. remain, stay, 뭐뭐이처럼 남아있습니다. remain, stay. 그 다음 뭐뭐처럼 보인다? 심어로케. 심어로케. 심. appear. 심어로케 아니라 기분이 심어로케. 우리야 뭐 심어로케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아우, 나 오늘 기분 약간 feel, 심어로케. 나 심어로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어로. look. 자, 프로필은 prove, 판명하다. 그 다음에 감각동사, feel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이 형식은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됩니다. 자, 104번. the health department는 수행했습니다. 자, 무엇을? 빈칸을 수행했습니다. 까지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to determine the number of hours, 그 시간을 결정,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요. 아이들이 watch television, 매주 매주 텔레비전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겠죠. 이번 research,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c번, study,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progress. b번이 진척, 이런 느낌의 명사일 테니까. 진척을 연구했다는 좀 어색하겠고. feedback을 연구했다. 해석상 굉장히 곤란한데, 굉장히 고난도 문제, 논란이었지. 시험 끝나고 또 난리가 나겠는걸? 난리는 본인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제 논란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요. 제가 정기토익을 매달 매달 복원하는 그 짓을 1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습니다. 모든 기출의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어요. 그걸 매달 변형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학생들이 제공해드리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1년에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도, 그 정도로 논란이 될 정도로 문제를 잘못 만들었다면, 그건 보통 복수 정답 처리가 됩니다. 거의 100% 확률로. 나머지 매달 매달 나오는 논란의 문제. 그거는 논란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고난도 문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조금 많이 틀린 문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논란이 어디 있어, 논란이. 논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논란의 문제 맞죠? 아니에요. 그냥 네가 틀린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논란, 논란, 논란 없습니다. 억지, 억지, 억지서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익은 가장 보편적인 현대 영어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너무 꼬아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유튜브 댓글을 보면서, 오늘도 요즘 비슷한 게 많이 보여가지고, 오늘도 작문에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시중 문제집은 그런 약간 뭐랄까, 억지 같은 함정 문제가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이 틀리게 만들어야지만, 학생들에게 넌 아직 부족하다. 추가 문제집이 필요하겠지? 우후훗.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출판사들은. 그래서 출판사들은 그런 약간 뭐랄까, 더러운 문제들을 곳곳에 숨겨놓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난 아직 부족해. 아, 토익은 역시 함정이 많아.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기출문제, 전기 토익은요. 절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 문제집을 푸는 것은 오히려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항상 기출문제 베이스로, 기출문제 베이스로, 최신 기출문제 베이스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점. 물론 그런 것들은 공개되지 않고, ETS가 공개하는 기출문제집은 조금 오래된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최신 문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예토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빈칸은요. 해석상 구분되기 좀 힘들어요. 관사 A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다. A가 있다는 것은 가산명사, 셀 수 있는 가산명사 중에서도 단수명사만이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불가산명사는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리서치라든지 피드백, 불가산입니다. 불가산이고요. 프로그레스도 진척이라는 불가산적인 개념이에요. 스터디는 가산명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를 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써. 그래서 스터디랑 리서치 해석이 비슷한데, 리서치는 연구, 연구하는 행위, 그 자체의 불가산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피드백도 불가산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을 받는, 다시 피드백, 다시 돌려받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돌려받는 개념으로 쓰는 것이지, 내가 받는 피드백 하나, 너한테 받는 피드백, 아니면 걔한테 받는 피드백,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개념을 쓰는 게 아니라, 무언가 했을 때 거기에서 내가 돌려받는 것들을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불가산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산명사 스터디가 정답이 됐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105번, The magazine effort, 노력이죠. 자, 무엇을? 그 독자층을 향상, 확대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요. Having only been kind of successful, 오직 been kind of 성공적이었었다. 자, been kind은 그 성공적인이라는 형용사를 수집해주는 부사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A1, probably, 아마도. 오직 아마도 성공적이었다. 이상하겠고요. 자, somewhat이라는 게 다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다소 성공적일 뿐이었었다. 네, 그죠? 오직 다소, 약간만 성공적일 뿐이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only라는 것의 수식을 받는 것도 해석상 포함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only somewhat successful. only somewhat successful. 자, only somewhat. only somewhat. 한번 붙여보세요, 여러분들. 네, 오직 다소, 단지 약간만 이런 느낌으로써 only somewhat. 세 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only somewhat. only somewhat. only somewhat. 자, 이번엔 elsewhere. 이거는 그 밖의 다른 장소에서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문장 끝에 잘 쓰이는데요. 문장 끝에서 다른 곳에서라든지, 이게 부사입니다. 부사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라는 어미도 가능하겠고, 다른 곳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우리 본사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건물을 찾았습니다, 라든지. 그런 식의 해석에서 정답이 종종 됐었던 단어가 되겠고요.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라든지 아니면 달리. 이런 식의 해석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unless가 뭐뭐하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전의 접속사죠. 그 unless가 이제 pp 형태를 받는 분사 구문으로서 뭐뭐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쓰이는 게 굉장히 흔한 분사 구문이고요. 그 unless랑 가장 잘 어울리는 게 otherwise라는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otherwise는 달리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부사이기 때문에 unless, otherwise, pp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아니면 unless, pp, otherwise 이런 식으로 뒤에 붙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어쨌든 unless와 otherwise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The company의 heavy 빈칸 on a single supplier 이라는 것은 포스에서 제기합니다. 상당한 위험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supply chain에 써가지고요. 자, 지금 빈칸은 명사, 주어 자리일 텐데 오른쪽에 올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다. 항상 동사 문제든 비동사 뒤에 형용사 문제든 명사 문제든 오른쪽에 전치사가 있으면 반드시 별표 치시고요. 그것과 연결되는 용법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와, 이 중요도를 제가 묘사를 하자면 진짜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제 춤을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추는 건데 그만큼 용법이라는 게 결합될 때 여러분들의 수거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문제를 푸는 속도라든지 정확도는 정말 쑥쑥 성장해요. 비록 우리의 키는 멈췄지만 여러분들의 문장을 보는 시야 점수는 쑥쑥 클 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클 수 있는 그 범위가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토익 점수가 막 600점, 500점이다. 오히려 좋아. 왜? 올릴 수 있는 범위가 넓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저는 더 이상 올라갈 데 없기 때문에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올라갈... 네. 그만할게요. 자, 어쨌든 on을 취하는 그러한 명사를 알고 있으면 제일 먼저 보이겠죠. 보이십니까? 보입니까? rely on 이거 뭔지 아세요? 어디어디에 의존하다라는 자동사죠. 그래서 형용사가 되면 be reliant 똑같이 on을 취하죠. 어디어디에 의존하는 그리고 같은 어근의 동사 rely on 이게 의존이겠죠. 역시 똑같이 on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근이 같기 때문에 품사가 조절되더라도 어근이 같기 때문에 같은 용법을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의존 어디어디에 의존이라는 relian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single supplier 하나의 supplier의 의존을 심하게 의존을 하는 것은 심한 의존 또는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application 뭐 신청이라든지 적용 등이 되겠고요. compliance 이건 뭘 취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에서 생각나는 동사 어근이 보이십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comply가 생각나시죠? comply는 read를 취하잖아요. comply with comply with comply with 어디어디에 준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명사가 된다 하더라도 compliance가 with를 취하는 겁니다. 어디어디에 준수가 되는 거겠고요. 준수 뭐 규정 법규 같은 것들에 대한 준수가 되는 거겠고요. compliance 형용사 되면 이제 be compliant가 되겠죠. 역시 똑같이 with를 취하면서 어디어디에의 준수하는 정도로 쓰는 것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번엔 tolerance 라는 것은 tolerance 이게 참을 수 있는 뭐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견딤 참음 뭐 이런 느낌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겠고요. 오늘 취하는 명사인 realize가 정답이 될 수 없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7번 construction 빈칸 역시 지금 빈칸은 예를 꾸며주는 피평대 혹은 형용사입니다. with a replacement of the footbridge 까지 끊어보실까요? 전명구 전명구 모두 묶일 테니까요. 주어 동사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서 그래서 항상 문장의 첫 명사가 주어일 거고 기준점이 동사일 테니까 그 사이는 무조건 괄호 묶어서 주어를 수직해 주는 성분으로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냐 역시 with를 취하는 형용사나 분사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게 제일 먼저 보이지 않겠습니까? 앞서 봤었던 106번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accustomed라는 것은 익숙한이라는 형용사죠. 여러분들 이게 used랑 동의어거든요. accustomed used 어디어디 익숙한 accustomed used 익숙한 여러분들 익숙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전사가 필요하겠습니까? 한번 해석사 생각해 보세요. 익숙합니다. 나는 익숙합니다. be used be accustomed 그 다음에 어디어디 에 익숙한 거잖아. 어디어디 에 어디어디 에 이거잖아.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방향성의 전지사거든요. 그게 바로 투가 되는 겁니다. 어디어디 익숙하다. I am used to something I am used to ing 전지사이기 때문에 동명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디어디 에 라는 방향성의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be used 투부정사 be used to ing 중학교 때 문법을 공부 암기를 할 때 뒤에 투부정사인지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수정하십시오. 뒤에 투부정사인지 ing 따라가지고 투부정사라면 이용되다. ing 이라면 익숙하다. 이렇게 뒤를 보고 앞을 해석을 하신 분들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댓글에 손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뒤를 보고 앞을 해석한다? 그러면 직독 직해는 평생 꿈도 못 꾸겠죠. 직독 직해가 안된다면 더 어려운 직청 직해는 더더욱 안될 거고 여러분들. 그게 아니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주어에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해석이 직관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뒤에는 추가적인 부수적인 덩어리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덩어리로 해석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지 뒤를 보고 앞을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올바른 학습이 아니죠. 영어를 쓰는 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우리말은 동사가 제일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쭉 문장 한국어를 쭉 마지막까지 다 읽고 영어는 동사가 앞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끝까지 보고 그 다음에 영어 어순대로 뒤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해석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행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겠고요. 직관적으로 사람이 주어라면 I am used 나는 익숙합니다. 나는 익숙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 바로 익숙하다 해석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요. 나는 익숙합니다. 나는 익숙합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어디어디에 익숙하다라고 자주 쓰기 때문에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방향성의 전치사투가 필요한 거죠. 어디어디에 익숙하다. 반면에 사물이 주어라면 사물은 익숙함을 느낄 수 없거든요. 그죠? This cup is used. 이 cup은 익숙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물주어라면 그대로 스톡태로서 그것은 이용됩니다. 정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용됩니다. This cup is used. 이 cup은 이용됩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하다면 뭐 뭐 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이런 해석이 추가되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서가 부사적으로 뒤에 붙는 겁니다. 이용됩니다. 뭐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이 좋으라면 익숙합니다. 어디어디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다가 또 헷갈리니까 그냥 단순한 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 형태가 살짝만 다른데 그것을 단순 암기라면 당연히 헷갈리죠. 네. 그럼 암기 할아버지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뒤에 투부정서는 이용되다 아예 익숙하다 하다 보니까 뭐 되게 안 되니까 꼼수를 부린 거죠. 잉 잉이니까 잉 잉숙하다 ing 잉 잉숙하다 잉숙하다 이런 식으로 또 암기를 또 네. 나중에 또 오 이렇게 암기하지 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ing 잉 잉숙하다 잉숙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 직독 직해 직청 직해 꿈도 못 꿔요. 시간은 늘 부족할 거고요. 독해를 하실 때. 자 그래서 A번 아니겠습니다. B번 어소시에이티드가 어디어디 연관되다 라는 거잖아요. 연관되다. 어디어디와 연관되다 라는 위드를 취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 footbridge 그 다리로 건너는 다리로 건너는 다리 사람 보잉자 다리가 되겠죠. 그것의 교체에 연관되어 있는 건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베리 코 히어런치 여러분들 이게 히어런치 이 어근 자체가 뭔지 아세요? 어디어디 고소하다 들러붙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까 나왔었던 컴플라위드 이게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도 준수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비슷한 자동사가 어디 히어르투가 있습니다. 어디 히어르투 역시 어디 히어르 자체가 어디 들러붙다 고소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어가 규정이라면 그 규정에 딱 들러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고소하고 준수하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 어근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 히어런치 그리고 코라는 접수자는 항상 이제 together 함께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의 개념 같은 것들이 함께 잘 조화롭게 내가 말하고자 내용 같은 것들이 연결성 좋게 굉장히 함께 조화롭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정연한 일관성 있는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말하고자한 내용 같은 것들이 함께 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논리정연한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adhere to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어근으로서 어디어디에 붙어있다 준수하다 고소하다 정도의 동사가 또 되겠고요. 여러분 그런 건 아십니까? 어디있어요? 역시 같은 어근이거든요. 어디있어요? 라는 것은 이제 형용사로 생겼는데 보통 명사로 잘 쓰여요. 물론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사로서 접착제 이런 느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있어요? 접착제 물론 형용사일 때 들러붙는 접착제가 들러붙는 것이기 때문에 들러붙는 정도도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같은 어근의 단어들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어때요? inherent 역시 같은 어근인데 in이 붙었죠? in은 이제 안에라는 접수자잖아. 그래서 inherent라는 것은 내 안에 붙어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내재하는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내재하는 이번엔 distinct는 뚜렷한 이런 느낌의 단어 역시 좋지 않겠습니다. 108번 지금 JD는 호이스 one of the most 가장 성공적인 직원들 중 한 명인데요. at the V Result 커뮤니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빈칸의 Customer Service 레이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빈칸은 그 Customer Service 등급을 수시켜주는 형용사인데요. A번에 Envio 이게 이제 부러워하다. envy 부러워하다. 약간 여러분들 그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들 약간 고이신 분들 분들은 아마 아이앤 Envio 라는 브랜드를 기억하실 겁니다. 광고도 기억나실 거예요. 아이앤 비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써. 이게 이제 아이앤 Envio 라는 것을 이렇게 쓴 거죠. 그 브랜드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옷이 아직까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nvio 부러워하다 이런 느낌의 동사이기 때문에 Envio 라는 것은 부러워 할 만한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 할 만한 그 정도로 좋은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Envio 남들이 부러워 할 만한 고객 등급의 레이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가 되겠고요. 자 D번의 Unlimited 무제한적인 레이팅 C번 Interested D번의 Impressed 라는 것은 감정의 PP죠. 이런 감정의 PP는 사람을 수식해 주는 겁니다. 감정의 PP는요.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 명사 혹은 사람이 모인 집단인 회사라든지 부서 협회 등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사람과 어울리는 거예요. 감정의 PP는 사람입니다. 감피람 감피람 지금 이제 여름 휴가들 많이 가실 텐데 그 통영의 동피랑이라고 있어요. 동피랑 동피랑 마을 네 잠시만 잊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제는 감피람의 시대입니다. 감피랑 감정의 PP는 사람 명사를 감정의 PP는 사람 명사를 그래서 그 친구가 뭐 나 이번에 휴가로 동피랑인가 그러면 지금 동피랑을 간다고 지금은 감피람의 시대야 감정의 PP는 사람 명사를 감정의 PP는 사람 명사를 네 그러면 그 친구가 이렇게 막 되게 자책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동피랑 가서 놀 생각했다니 참 어리석구나 나도 감피람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서 휴가를 취사하고 공부를 시작하겠죠 그렇게 건설적인 친구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심이 되는 거고요 네 감피랑 감정의 PP는 사람 명사를 그래서 고객 서비스 등급이라는 것이 지금 흥미를 느끼거나 아니면 인상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네 될 수 없습니다 109번 더 메이얼은 칭찬했습니다 더 디텍티브 탐정을요 그 어려운 사례를 해결한 것 때문에 칭찬했습니다 칭찬하다 감사하다 축하하다 이런 동사들 목적어 뒤에 for이 이유를 받죠 무엇뭇 때문에 무엇뭇으로 칭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톡테로도 be priced 그 뒤에 for 이렇게 쓰이면서 무엇뭇 때문에 칭찬됩니다 이런식의 용법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in a timely manner 이거 그냥 토이커라면 바로 나와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 in a timely manner 시기적절하게 라는거죠 시기적절하게 in a timely manner timely는 이제 ly로 끝나지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시기적절한 정도로 쓰이겠고요 혹은 orderly 이게 질서정렬한 이런거죠 그래서 in an orderly manner in an orderly manner 이렇게 쓰면 질서정렬한 방식으로 여기서 manner는 방식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뭐 흔히 쓰는 아 저 친구 manner가 참 좋은데 그건 이제 manners 이렇게 s를 붙여줘야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제 킹스밴 영화에서도 그 명장면 명대사 있잖아요 manners make a fan 이런식으로 manners manners s가 붙는 그런 발음을 아마 기억을 하실겁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리고 manner 대신에 이제 패션도 가능해요 패션도 방식이라고 쓸 수가 있는거거든 그래서 in a timely fashion in a timely manner 이렇게 두개의 명사가 파트7에서 동요문제로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판 seasonable 계절적인 fortunate 우리 좋은 marginal 이런것은 뭐 미미한 보통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110번 The accounting office는 has released 공개했습니다 자 무엇을 annual budget update 까지가 목적이고요 오늘 아침에라는 시점까지 뒤에 붙어 있습니다 문장 끝에 시간 표현들은 모두 부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에 ever 이거 여태껏 이런 부사인데 얘는 보통 부정문이라든지 의문문에 쓰이는 것이지 긍정문에 쓰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긍정문에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최상급 뒤에서 최상급 뒤에서 ever 붙으면서 여태껏 가장 머머한 이런 느낌을 줄 때는 가능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부정문에서 여태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든지 의문문에서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최상급 뒤에 ever 최근에 지난주에 6월 1차 시험에서 yet이 나왔죠 역시 최상급 뒤에서 yet은 지금까지 가장 머머하다 yet 자체가 지금까지 이런 느낌으로써 지금까지 가장 머머하다 이렇게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today도 마찬가지 이게 오늘 날짜까지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짜까지 지금까지 라는 표현으로써 이 세가지가 최상급을 뒤에서 강조해 줄 수 있습니다 just는 이제 mark 이란 부사로써 현재 완료가 최근에 완료된 동작이기 때문에 그 동작과 잘 어울리죠 그 연간 budget의 업데이트를 이제 막 최근에 막 공개했습니다 정도로 보는 것은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고요 just soon은 곧 이런 느낌의 부사입니다 절대 아니겠고요 lately 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리는 부사 중의 하나긴 한데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그 연간 업데이트를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되거든요 만약 이렇게 끝났다면 디번이 안 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업데이트를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문장 끝에 또 하나의 시간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의 의미잖아요 조금 약간 겹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그 업데이트를 오늘 아침에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업데이트를 오늘 아침에 시간이 느낌이 두 개가 들어가니까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디범보다 지금은 B번이 정답이 됐었던 그러한 문제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막 공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막 공개했습니다 이게 맞는거지 오늘 아침에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붙이면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없다면 문장 끝에 이게 없다면 디번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 네 정답이 가능하다 111번입니다 The best way to reserve the this agreement 그 최선의 방식까지가 주어겠고요 그 불일치를 해결을 하는 Between the two 빈칸의 sides 두 개의 빈칸의 사이즈 사이에 그 불일치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식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요 이번엔 effecting 영향을 주다 effect으로 영향을 주다 뭐 감정적인 충격을 주다 이런 느낌의 동사이기 때문에 effecting은 보통 이제 감정적으로 충격을 주는 이런 느낌의 형용사입니다 criticize 비평하는 사이드 establishing 설립하는 수립하는 확립하는 사이드 아니겠고요 opposing opposing 이제 oppose oppose 반대하다 반대하는 서로 대립하는 사이드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oppose opposing sides 서로 대립하는 사이드 서로 반대하고 서로 대립하는 사이드 되시겠습니까 D번 정답이 되겠고요 112번 Attendance Tomorrow's Outdoor Opening of the New Automobile Exhibit Maybe affected 가 동사 기준점 입니다 왼쪽에 첫 명사가 주어 일테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주어 동사 사이는 괄호 묶여서 수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ttendance 는 내일 야외 오프닝 에 attend 참석 은요 영향 받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By the heavy rate 그 큰 비 에 의해서 영향 받을 지 모르겠습니다 까지 끝났고요 전명 그리고 투브정사 의미적으로 함께 연결되겠죠 Expected 투브정사 뭐뭐 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기대되어 있다 정답이 되겠죠 원래 Expected 가 투브정사를 잘 취하는 용법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예상되어 있는 그러한 큰 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맞겠고요 B번 결정되어 있는 결정되어 비가 올 것을 결정을 누가 합니까 하늘이 결정을 하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C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비가 내리 비가 오는 것을 누가 계획을 합니까 누가 도대체 날씨를 계획하고 결정해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require 요구되어 있는 요구 비가 올 것이 시작되기로 요구되는 큰 비 비를 요구 요구합니까 뭐 기우제 아니에요 예상되어 있는 A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113번 Opinion Pulse는 보여주었습니다 대절 접속서가 있고요 Mr. Johnson would have won 과거 조동사 have a pp election을 fairly easily 꽤 쉽게 이건 지금 꽤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꽤 쉽게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가정법에 과거 완료 네요 여러분들 would라든지 could라든지 might라든지 과거용도 조동사에다가 have a pp가 묻는 것은 과거 사실을 반대하는 가정의 표현이죠 무언가가 됐을 수 있었을 텐데 무언가를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꽤 쉽게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가정법에 과거 사실을 반대하는 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절도 똑같이 had pp로 맞춰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if he had remains in the race 그 선거 race에 남아 있었더라면 남아 있었더라면 꽤 쉽게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남아 있지 않아서 실제로 그러지 않았다 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법 입절에 had pp 주절에 과거 조동사 had pp 만약에 if절에 과거 동사가 붙는다면 주절은 과거 조동사 동사원형 이런 식으로 써 입절에 과거 동사 주절에 과거 조동사 동사원형 입절에 had pp 주절에 과거 조동사 have pp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법은 1년에 한두 문제 나오는데 약간 지금 쿨타임 찼어요 나올 때가 됐으니까 한 번 더 가정법의 시제일치 정도는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법 문제에 분류될 수도 있겠죠 우리 if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without 이라든지 아니면 but for 그리고 최근에 if not for 이런 것도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무언가가 없다면 혹은 없었다면 현재나 과거 해석을 주절에 맞춰가지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없다면 무언가가 없었다면 무언가 없다면 무언가 없었다면 without but for if not for 세 가지는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14번 The computer technicians should be able to service your area 너의 지역을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야 어떻게? 더 빈번하게 끝났고요 그들의 work route 근무량이요 has been reduced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조동사이기 때문에 빈칸에 접속사 들어가줘야 돼요 now that이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because처럼 지금 뭐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근무량이 이제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신 지역을 더 빈번하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 것이야 그대로 정답이겠습니다 비번은 지금 뭐뭐 전에인데요 그들의 근무량이 줄어들기 전에 줄어들기 전에 라는 것은 그것보다 앞선 해석 주절 해석이 그 동작보다 앞서서 발생이 끝났을 때 쓰는 것인데 지금 should be able to 서비스라는 것은 그 과거적인 해석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뭐 할 수 있을 것이야 모든 조동사들은 기본적으로 미래 추측이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모든 조동사들은 기본적으로 미래다 will도 그래서 will도 미래고 would도 미래에요 해석으로 따진다면 can도 미래고 could도 미래입니다 아니 얘네들은 과거니까 해석이 과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will이 미래잖아 해석상 그러면 will의 과거가 would인데 미래의 과거가 무슨 말이에요 미래의 과거가 뭔데요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도 않잖아 솔직히 그래서 모든 조동사들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나왔었던 그 파트 6 아 파트 5 했었죠 130번 문제도 will과 would의 차이점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will은 can은 100% 발생돼요 뭐 확실한 느낌의 미래라면 무드코드 같은 것들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조건부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이 조동 이 가정법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 과거조동사 동서원형이 if절의 과거동사 이런 식의 용법과 함께 어울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if절의 과거동사 무언가가 만약에 된다면 무엇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서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을 달성한다면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if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will 대신에 would라든지 can 대신에 could라든지 이런 게 쓰인 것은 가능성이 조금 이렇게 떨어진 조건부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 will be there 이렇게 하면 나는 그곳에 있을 것이야 거의 확정적인 느낌 말하는 거겠고요 Well I would be there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써 그죠 다른 무언가가 없다면 이렇게 해석적인 무언가가 생략이 된 거겠죠 그죠 아마 특별한 일이 없다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이럴 때 I would be there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should 미래 느낌의 조동사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 무엇 전에 라는 것은 안 어울렸습니다 자 unless는 뭐뭐하지 않는다면 근무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건 전혀 반대되는 해석이 되겠고요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감성적인 접속사입니다 감성적인 접속사 좋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술버 자 넓던 뱅크는 뱅크 퍼셀 직원들은 Will 자동적으로 갱신할 것입니다 무엇을 고객의 등록을 In the Online Bill Paying 프로그램에서 매년 매년 자 unless 지금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pp형태 아까 말씀드린 분사구문이에요 뒤에 to do까지 함께 덩어리에 잡아 두시고요 달리 지지받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것을 지지받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unless랑 otherwise는 그냥 사귀는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인 사귀는 사람이 어 아 네 뭐 있을 수 뭐 파이팅 근데 unless랑 otherwise는 확실히 사귑니다 여러분들 사귀어요 사귀어요 그 정도로 안 어울릴 수가 없는 종합입니다 그래서 unless instructed to do otherwise 달리 그렇게 하라고 지지받지 않는다면 이런 느낌으로써 보자마자 그대로 이 번을 골라주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번 달 시험 최선을 다해서 대박 치고 오시고요 네 만약에 뭐 7월달에 더 높은 점수가 필요하다 네 그러면 저희 7월 특강이 7월 3일 날 개강합니다 그리고 7월 2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등록 기간이니까요 네 미리 등록하시면 또 많은 혜택도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번 달 시험 잘 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험 치시고 혹시 혹시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잘 치고 오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본인 스스로에게 박수치면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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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